많이 줄이면 생기는 전형적인 문제, 개구장애예요. 일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하악에 있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이 아치가 이렇게 부딪힌다고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하악에 있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광대 아치뼈가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 이 간격을 보세요. 입을 벌리고 다물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간격을 보시면 여기 간격, 자로 재보면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고 담을 때 얘는 밑으로 빠져요.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는 밑으로 빠지고요. 입을 담으면 여기에 연결된 축두근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축두근이 여기에 붙어요. 이렇게 광대뼈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붙는데 입을 담을 때, 입을 벌릴 때 벌리면 얘는 밑으로 빠지는데 얘가 부딪혀요, 서로. 그리고 이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끝에는 여기는 축두근의 근육이 잔뜩 붙어 있기 때문에 입을 못 벌리고 아퍼져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거의 맞닿았다시피 하죠. 이거 단면에서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이 단면 CT에서 이렇게 광대랑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부딪히는 모습을 보려면 이렇게 단면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요. 이렇게 단면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모습에서 지금 이 녀석이에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랑 아치랑의 이 간격이에요. 이게 왼쪽이고요. 이게 오른쪽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광대를 많이 줄인다 해도 이 간격이 최소 3, 4mm는 돼야지 3, 4mm가 안 되면 그때부터 개구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한 7, 8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측정해보면 1.2mm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왼쪽을 보면 오른쪽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편인데 그래도 2mm가 채 안 돼요. 이러면 입을 벌리거나 또는 씹을 때 아플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러면서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와 템포럴 머슬이 얘를 계속 밀어 제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서 뼈가 녹거나 분류압이 생기고 또는 플레이트가 부러지거나 또는 플레이트가 벌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문제점들이 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은 붓기 빠지는 거 조금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좁으면 분명히 개구장애가 발생을 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방법의 단점이 뭐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단차가 생겨요. 방대는 줄여줘야겠고 상반 고정에서 여기는 불룩하게 해줘야겠고 그렇다고 줄어드는 효과는 만들어야겠으니까 여기를 억지로 눌러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고정을 하기 위해서 뼈를 끌어올려야 되고 여기는 눌러서 줄여주는 효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단차가 굉장히 심하게 생깁니다. 피부가 두꺼워서 이거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환자분의 경우. 근데 이 단차가 이렇게 자로 재보면 거의 5mm 이상 되죠. 피부가 얇은 사람은 이게 함몰로 느껴지고 줄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차도 오른쪽인데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여기도 5mm 이상 되죠. 다시 말하면 살이 많고 얼굴이 작아지고 싶은 욕망이 큰 사람을 데리고 광대 수술을 해서 많이 줄여주고 싶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수술하다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여기서 생기는 단차 이 하나는 여기서 생기는 코르노이드 프로세스와 광대뼈 아치가 만나서 부딪히는 상황 임핀지먼트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쓰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통증이 유발되고 입을 못 벌리는 개구장애가 발생하고 피부가 조금 살이 빠지거나 그랬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의 단차는 피부에서 만져지거나 또는 겉에 얼굴에서 여기서 이렇게 함몰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패이는 이런 느낌들이 만들어집니다. 피부가 두껍고 체중이 과체중인 분들은 다른 여타 기본적인 정상 체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꺼요. 그리고 그 붓기로 인해서 주변도 붓기 때문에 턱관절에 영향을 주고 개구장애나 통증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 안 된 상태에서 뼈 수술을 한다는 것은 세수 안 하고 화장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얼마나 찝찝할까요? 그런데도 환자가 화장을 하고 싶어 하니까 세수하기 싫어 하니까 그냥 그 위에 화장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지금 요새 느끼는 느낌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리냐. 의사들한테도 이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이와 비슷한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욕을 먹죠. 왜 남의 수술 갖고 이러쿵저러쿵 네가 평가질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환자분들한테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랬지 왜 날 나무래? 내가 그렇게 잘 알면 의사하지 이러면서 살빼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수술에도 효과 없어요. 그러면 의사가 너밖에 없니? 딴 데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딴 데 해주는 데를 찾게 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많이 안타깝고 많이 화가 나지만 요새는 솔직히 이런 경우를 보면서 조금 지칩니다. 수술에서 별 효과 없는 환자를 데리고 무리해서 원하는 걸 얻게 해주겠다라는 환상을 심어서 광대의 수술을 무리해서 진행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경우는 멈췄으면 좋겠어요. 의사도 환자도 조금은 우리 이성적이 됐으면 좋겠어요.